하나, 둘, 셋, 얍!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 시작하신 거요? 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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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간단한... 어? 양이 지나가네? 간단한 데이터백으로 비밀의 집을 만들어볼 거예요. 나타! 제가 이게 자신 있다고요? 일단은 저도 집을 짓고 단지인도 집을 짓고 이제 누가 더 신기한 응? 누가 더 신기한 비밀의 집을 지었는지 시청자들이 투표를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구독자분들의 투표를 다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렸어요. 엄청나게 해 보겠... 왜 가만히 계세요? 카메라라고요. 부담스러워요. 가만히 있으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비밀의 집을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집 지으려고 하니까 힘드네. 저도 사실 집을 안 지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잘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지 팬들이 투표를 많이 해줄 거야. 아, 그럼 열심히 할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짓고 후. 아, 나는 이렇게 짓고 저는 약간 귀여운 비밀의 집을 지을 겁니다. 깜찍한 아, 귀여운 비밀의 집이요? 네. 좋네요. 저는 근데 딱히 컨셉 없어요. 네. 근데 님이 더 귀여워. 또 갑자기 막 식도가 위장 쳐요. 괜찮은 거죠? 나 갑자기 이렇게 정신 공격을 거짓말입니다. 반칙이죠. 네, 반칙했죠. 오늘 컨셉은 뭡니까? 집에 컨셉? 저는 개집이요. 개집? 개집 컨셉. 개집? 으흠? 저는 오늘 아기자기한 나무집 귀여운 나무집 지을 겁니다. 귀여운 나무집 줘. 이렇게 하고 어, 좋아. 잘하고 있어. 제가 근데 한 가지 고백하자면 건축을 못합니다. 건축을 못해요? 아니 열심히 하는 거죠. 투표를 얻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음.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못하실 것 같아요. 간식은 말. 여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오, 뭔가가 점점 괴상하게 만들어지고 있어. 그냥 이렇게 지으시고 보여야 따라 듣죠. 이렇게 말하고. 비밀.. 비밀.. 스러운 것만 잘 하면 되니까. 음. 아, 맞아. 음, 그쵸. 너무 이제 부담 안 가져도 되는 거죠. 음. 오케오케. 저는 이제 집 외부는 거의 다 다 지은 것 같아요. 오, 전 이제 내부 바닥 바꾸는 중입니다. 저도요? 오, 똑같잖아. 뭐 속도가 비슷비슷하네요. 자, 저도 내부를 해주고 아, 근데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자, 이제 비밀의 통로를 한 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절대 모르는 비밀의 통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 데이터팩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데이터팩을 쓰면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쓸 겁니다. 이거랑 이거, 이거만 쓰도록 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집보다 크다고. 아, 이러면 안 되나. 아, 네. 비밀의 통로가 어디 집보다 크죠? 망하셨군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네, 그녀의 꼼수에 안 넘어갑니다. 저는. 여기다, 여기다 하면 돼요. 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한번 기다려주세요. 네.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아직.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뭐 넣었지? 응? 이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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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비밀의 문인데요. 자, 진짜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하실 건데 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비밀의 문은요. 자,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진짜 못 찾겠죠. 좋습니다. 다시 닫아줄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이거를 그러면은 집 옆으로 이어보자. 한지님, 깜짝 놀라실 거야. 내 비밀의 집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라고. 오케이. 놀랄 준비 완료. 오케이. 오케이. 어디 한번, 어디 한번 바르케보래구 어! 안 돼! 오케이, 잘 오케이 빈바즘 에디션, 좋다 됐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하네요 네, 좋습니다 벌써 끝나셨어요? 아뇨, 아뇨,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비밀장소가 또 하나 하면 재미없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짓겠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닥불 같은 걸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님이 어떻게 지었는지 기대된다, 근데 아, 저, 저 잘 지워지다가 뭐하나가 삐끗나긴 했는데 다른 걸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거네요 네, 여러분들 이걸로 이제 비밀통로를 지을건데요 굴뚝인데 풍부한 굴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지워놨던 여기다가 이거를 설치해주도록 할게요 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짠 자, 이 굴뚝에 들어가서 화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거죠 이건 진짜 모를거다 어? 야, 됐다 자, 저희 비밀집 잉여맨의 비밀집 이제 완성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네, 이쁘죠? 우리 집 네, 깜짝하면서 이쁘네요 네, 그럼 단지님이 다 지을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봐요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안녕하세요 요즘에 건축공부 하셨나봐요 아, 잘 지었죠? 네 대충 열심히 지어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키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네네 네, 일단은 저희집 좀 구경하세요 네, 잘 지었죠? 굴뚝도 있고 일단 겉모습 어, 겉모습 어, 겉모습 굴뚝이 조금 아, 엄맛 맛 안내기 엄맛이 날 것 같네요 엄맛이 날 것 같네요 아, 네네 일단은 어, 여기 침묵이 안 채워졌 스읍 간점 아, 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저희집 들어가 보세요 아늑하고 그래도 깜찍합니다 저희집 어, 제가 알아요 네? 제가 압니다 비밀에서 있을 것 같다고? 비밀의 문을 찾아버렸지 뭐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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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가봐, 들어가 봐 어떻게 이거.. 완들 들고 들어가도 되나요? 완들 해요! 어? 진짜 여긴가 본데? 나 안죽잖아 어? 근데 왜 안가지지? 어? 2층 가봐요 2층에 있을지도 모르지 몸에 몸이 불이 붙었어요 괜찮아요 2층 어 이쁘네요 누구랑 이렇게 넓은 침대를 쓰시려고 어? 어? 비밀의 장소 같다고? 아닙니다 어? 아니군요 어.. 어디 있을까?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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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자가! 상자가 이상해요 어? 아니네 아 그것도 아니에요 비밀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아 모르겠으면 이제 뭐 잘 알려드려도 되고요 아니 이 도구의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도구의 사용법 아 오른쪽 클릭하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하면은 어딘가 열릴지도 모르죠? 어 여기 벽돌 벽돌 어 눌러 눌러 제가 한번 스읍 어? 옆에 불 붙는데요? 어 뭐야 어 불 붙네? 아 왜 왜 이래 야 이러지마 야 우리 집 왜 이래 아 불 붙는다 일단은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쉬프트 눌러야 됩니다 아 네 쉬프트 누르고 싫음 이 불 속에 들어가 보세요 네 쉬프트 누르고 어? 뭐야? 되게 불 속에 들어가서 쉬프트 누르면은 이쪽으로 이동됩니다 벽 안으로 오오오 쩔죠? 음 아니 나보다 좋은 아이템이네 뭐죠? 완전 불 속에 딱 들어가면은 텔포가 된다고 텔레포트 누리야 아 하나가요 하나? 하나? 아니죠 아 여러 개 있습니까? 따로 와보세요 네 네 텔레포트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 막대기로 어딘가를 열 수 있을지도 어 내 생각에는 여기 아 절대 모르죠? 오! 딜을 봐!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다시 닫을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를 딱 대고 대면 오오오오오오! 여태는 해리포터에서 봤어 아 그리고 다 헤리포터에서 다시 다시 후 뿅 도 falling 뒷ү 여기가 호그골하이트인가? 오? 뭐야 여기 이렇게 있어 방이 내려가면은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Twelve 우리 이겸에는 아 수 Spec-ż-아 수많이요 아 그럼요. 이번에는 비밀의 하우스. 집이 엄청 좋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단지님 하우스 한 번 가보죠. 네! 추발! 추발! 자 여러분 단지님 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으셨을까? 어 이거 짱구네 집 아니야 이거? 아니 개집, 개집 느낌. 아 개집? 개집 모던 느낌. 일단 주위를 한 번 둘러봐 주세요. 어 이거 어? 이 기형.. 이.. 이.. 기하학적 그.. 뭐라는 거야? 기하학적 조약물이에요. 아 와 근데 되게 귀엽다. 귀엽긴 하다. 그쵸. 제가 저도 도구를 드려야죠. 네네네. 저희 집에는 요거하고 뭐지 이거? 요거 두 개입니다. 책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밀의.. 비밀의 공간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네. 음.. 어 이거 개의 혓바닥인가요? 혓바닥 이거는? 혓바닥 같은 건가? 어 여기 뭔가 있을 거 같지 않나요? 여기요? 네! 뭐가 있을 거 같지 않나요? 키로 여는 건 아니고.. 키로 여는 건 아니고..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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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움푹 들어갔죠 여기? 여기 다이어트 했어요 책이.. 아.. 움푹 들어갔네 여기가.. 제가 아까 건축하다가 조금 먹었어요. 아 이 책을 어디다가 넣는 거 같은데 아 여기 하나 비어있네.. 어? 어디? 어디? 여기 여기 하나 비어있네 책.. 책이 약간 비었나본데.. 넣어볼까? 오.. 아 그럼 화장실이 나오네? 아 어디 보세요! 나가세요! 여기 제.. 제 화장실이라고요! 어? 아니 무슨.. 야 화장실 몇 개 들어가요? 책 없으면 못 들어가나요? 아 그럼요.. 이제 화장실에 가기 전에도 이제 지식을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 근데 이거 샤워하다가 책 젖으면 어떡해 이거 책들.. 그거는 내 알바가 아니에요.. 읽지 않으니까.. 일단 열어주세요! 열어드릴게요.. 읽지를 않으니까 괜찮아요.. 찾은 거 같고..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뭐 빛이 납니다.. 어? 뭐니? 뭐니? 문이 열리잖아! 문이 열리네요.. 여기는.. 저의.. 비밀 금고입니다.. 신기하다.. 이 모델 다이아는 이녀미님의 주머니 속에서 빼왔죠.. 오.. 문 닫아야지.. 다시.. 닫기.. 아니? 이게 더.. 더 참신한데요? 아니.. 어떻게.. 내일 우리 집.. 우리 집 바닥 내놔요! 우리 집 바닥이 왜 몸에 있어.. 찾아보세요 저를.. 뿅 와.. 어딨지? 정말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지? 우와.. 진짜.. 진짜 눈에 시껏 쳐다봐도 안 보여요.. 정말 모르겠지? 우와.. 정말.. 모르겠다.. 대체 어디 계신 거죠? 진짜.. 볼 수가 없네.. 빨리 나타나주세요.. 이녀미님.. 아.. 이것도 있다.. 어? 잔디 잔디.. 어떻게.. 숨어보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오케이.. 네.. 게임 모드 풀어주세요.. 칼로.. 찾으면.. 찢어드릴게요.. 10초 새끼 10초! 찾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야지.. 못 숨겠다.. 찾겠다.. 잔디 잔디! 잔디 잔디? 잔디 잔디! 아아 잔디 잔디.. überhaupt 그리고.. '위네 파티.. 욕수 patientrank 누가 더 참신했고 재밌었는지 여러분들 투표해주세요 자 위에 카드를 누르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